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울림 우리 모두 의대 갑시다. 어울림 우리 모두 의대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한의 말씀 전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입시철입니다. 입시 결과 발표가 1월 초중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재수를 한 조카가 있어서 입시에 대한 관심이 그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입시 트렌드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전기전자공학도가 되기보다는 의사가 되고픈 마음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대 공과대학과 수도권 의대를 동시에 붙었을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도대체 뭐길래 좋다는 서울대 공대도 마다하고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의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들어가기도 힘들고 운 좋게 의대에 입학한다고 해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어려운 의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게 되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 좋아 보이는 의사라는 직업, 그 직업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의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어쩌다 이런 의사 논쟁이 붙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곱씹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프니까 환자다. 환자를 돌봐주니까 의사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논쟁,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늘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자기의 생업을 빼어서 갈 경쟁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늑대같이 하이에나같이 어디를 가나 때로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어찌해서 민족의 반역자들과 죄인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중범죄자로 취급받는 세리, 창기, 포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울리고 있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발달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9에서 10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연예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죄인들도 그 자리에 동석해서 식탁의 교제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챌린지를 당했던 바로 그 이유는 민족의 반역자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이스라엘 동족에게 부과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내서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했던 이 민족의 거머리와 같던 그 세리들 그들이 예수님과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웃고 떠들며 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창기의 삶을 살아왔던 부도독하에서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외면당해야 되고 지탄받아야 될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친구로 잔치자리 가운데 같이 배석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의 바리새인들은요 혀를 차면서 아이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아니 저렇게 태평스럽고 천연스럽게 같이 웃고 떠들면서 박장 내소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단 말인가 저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군묵자옥이라고 백로야 까마귀 넣는 곳에 가지 마라 했던 그 속담과 같이요 정교 지도자라면 반드시 자기들과 같이 스스로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지켜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인자며 머리를 흔들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앞에 언급했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들의 수근거림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소위 사람을 살려내는 칼잡이 곧 육신의 의사는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의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란 뜻은 실질적으로 우리 유관상 확인할 수 있는 외상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통을 유발하는 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께서 비로 말씀하신 병든 자란 영적으로 심적으로 내면이 생각이 마음이 약하고 시들고 아프고 메말라서 병들어버린 바로 그런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세리가 그리하였고 인생 바닥에 삶을 살고 있었던 창기라는 그런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치유제로 치료제가 되어주셔서 저들의 상하고 다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들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저들과 함께 지금 어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 만남을 비난거리로 삼으면서 나를 왜 논쟁거리로 삼느냐며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만 4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겪었던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소위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자꾸 제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편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많이 제게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제가 그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그 문제 있던 분들과 엮여서 과거 히스토리가 생겨서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제게 조용히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형제 자매 조심해 조심하십시오. 왜냐면요 목사님 그 사람 안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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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험한 꼴을 당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아픈 상처 받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니까 목사님 제발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좀 거리를 두세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내 주변에 제가 친하게 해주신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소위 문제 있는 평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들을 때면 비담아 잘 듣습니다. 예 잘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그분들의 표현에 등장하는 이 문제아들에 대한 제 입장이나 태도에 큰 변화를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들의 영원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 영향력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연예 여러분 그 아픔을 제게 아직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편견을 굳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앞에 있는 한 순수한 영원으로 그가 하는 사기성 농후에 보이는 말조차 여러분 기도하마 들어주고 적절히 반응해주고 무슨 이야기든지 여러분 믿어줍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이 언제부턴가 차갑고 시큰둥한데 이분은 정말 바보같이 다 믿어주고 들어주니까 제가 재미있나 봅니다. 계속 저를 찾아와서 밥 먹고 또 커피 마시자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보 이런 분들 만남의 수가 다 되질수록 제 주변 사람들은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바리새인데 했던 내용과 일박상 통합니다. 그러다가 죄에 불든다.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게 된다. 결국 너도 곧 몰지 않아서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종종 전에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만일 제가 저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요. 제가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이분의 이야기를 다 거짓으로 생각을 하고 속으로 또 헛소리하고 있네. 또 뻥치시네. 그렇게 만약에 제가 듣게 된다면 그분은 제 눈빛과 태도에서 귀신같이 제가 변했음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변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의심하고 저의 얘기를 듣게 되면 그렇게 받아치게 되면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나도 제게 전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속내도 제게 보여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그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제가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제가 무슨 수록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그분 사이 여러분 불신의 안마커튼이 쳐지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안마커튼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제 안에 빛이 아무리 밝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빛이 그 안에 전달되어질 수 없게 막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호세의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고 입게 됩니다. 더 입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의 빛을 우리도 머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사 드림보다 우리가 국률 백부시기를 더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예배는 이제 그만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니 구제에 나서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에 회개할 의지라도 있고 기회라도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니? 예배 드릴 힘도 없고 예배 낳을 만목도 없고 만나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저들을 그냥 방치할 거니 버려둘 거니 저 죄인들 틈속에 들어가서 누군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모되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니? 저 더러움을 너희의 흰색 의복으로 좀 닦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같이 더러워지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깨끗한 의복으로 저들의 얼굴과 손발에 묻은 때를 좀 가까이 가서 닦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듯이 우리가 구해내고 건져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은요. 많은 죄악들이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악들은요. 대부분 고집증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등 뒤에 은혜를 모르고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웃다가도 뒤에서 등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그분들을 바리새들과 같이 쉬쉬하면서 멀리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접근한 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어울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겁이 나서 가까이 하라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어찌 선한 영향력을 사람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목계 철학을 견제하는 저는요. 수많은 경고에 딱지가 붙어있는 분들과도 곧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최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남아있는 최선을 보고 그 선들로 저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확률의 게임이에요. 늘 확률 가운데 놓여 있어요. 1년 내지 2년이 가까워지면 그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저도 한 번쯤은 아프게 찔립니다. 깊숙이 익히 들어왔던 사건의 경의대로 저도 비슷한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칼날이 살을 뚫고 들어오면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찔린 곳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특히 여러분 믿어지고 쾌어지고 이끌어졌던 사람들에게 그 꼴을 당한다면 그 배신감과 상처는요 어마어마하게 두 배, 세 배 증폭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픔 때문에 그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려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약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내 사라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이샌들에게 프란단 같은 사람들과 그렇게 질환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자기가 혹여 받을 상처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저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품으시고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문제아라고 불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믿어주고 소망하는 대로 오래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저들 안에 변화가 실질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발전과 성장이 더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변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간중간에 누군가 또 찔릴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누가 또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품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이들이 넘쳐날 때 저들은 온전한 변화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문제아들의 집합소입니다. 그 안에 정말 나이스하고 예의바르고 정말 사려깊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정신적인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 냉사나는 고약한 성격을 누가 받아주며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께서 저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통과하여서 저들의 마음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예수께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참 문제 많아 보이고 참 사연이 많아 보이는 분들에게 여러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들을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지 마시고 저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 만나고 대화하시고 커피 마시고 밥을 먹으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저 가정 가운데 여러분 원치 않는 아픔과 배신과 피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저들의 영혼은 우리가 흘린 그 모든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아름답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금주 떠나게 될 구성 땅에도 때론 가서 환영받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거부하고 냉대하는 차가운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고성 땅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랑의 비가 되어서 고성의 모든 만나는 영혼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들이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과 고성에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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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